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한산도 앞바다에 성을 쌓는 하객진을 펼치려 한다 적들을 여기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매달라는 얘기입니다 전군 출정하라 병례량 물길은 향도가 소상이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유인해 보냈으니 전쟁에는 전세라는 게 있네 시방 오리던 공세가 아니란 수세야 터라 센테시오가 강요가도 미칸카 미칸카 임주정이 정가를 가지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출병할 듯합니다 공성도 아니다 수성도 아니다 대체 영감께서는 어찌하려 하십니까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믄 조홍센 세에바츠와 나사를도 대하리마시오 참가자 지대시라네만 하루마이 시코우슈 때 빈순신 미치히때모자 견붓 불투명 이끄게! 준사 또 모으신다까? 코토는 아꼬비요. 코코렛도 오르나. 조명은 지키니켜라. 과연이 계산나 모노토와 동문이 타나가에누. 아꼬비요. 아꼬비요.